안녕하세요 포마석 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유형부터는요 이제 나머지 정리가 줄이로 계속되는데 나머지 정리가 계속 유형별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인수정리요 나머지 정리의 특별한 경우 인수정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VSTM 해줄 얘기는 일단 뭘 나눴대 일단 쓰는게 절반냐 뭐라고요 쓰는게 절반 잘 써놓고 잘 써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쓸 것인지 조립제법을 쓸 것인지 아니면 조립제법에 응용을 쓸 것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최종보로 직접 나눗셈으로 해결할 것인지를요 결정해서 산수 잘하면 되는거야 이해같이? 자 문제 풀어갈게요 당시 PX를요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래 써봐 당시 PX를 X-2로 나누면 뭐가 있을까요? 몫이 있겠지? 그치? 반드시 써줘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가 3이래 나머지가 3 다음에요 당시 QX를요 여기 QX가 있는데요 목수 선생님이 QX를 했는데 QX를 했으니까 이걸 좀 달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요 이걸 달리기 하기 위해 문제에서 QX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걸 QX를 우리가 잡을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요? Q'라고 할게요 얘랑은 달라야지 그치? PX를 이걸로 나눴더니 몫이 있겠죠? 몫을 Q'라고 하고 나머지는 3이다 또 QX를 X-2로 나눴어요 QX를 X-2로 나누면 또 몫이 있겠죠? 그 몫이 조절이 있지 않으니까 Q2'라고 할게요 그쵸? 얘랑도 다를 테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야 이럴 때 이럴 때 당황식 3PX 다음에 마이너스 4QX 마이너스 4QX 이것을 X-2로 나누면 어떤 당황식을 또 나눴으니까 몫이 있겠죠? 그 몫을 Q'3' C' 프라임 3개 붙이고요 이런 거 X라고 하자 그쵸? 이 때에 나머지를 구하여라 자 어떤 당황식을 1차로 나눴습니다 나머지는요 상수항 2하니까 우리가 찾는 나머지는 어떻게? R 이렇게 쓸 수 있겠니? 결과적으로 자 이 문제를 이렇게 쓸 수 있냐? 쓰는 게 절반이야? 이 문제는 절반 이상이야 왜? 썼다면 썼다면 드르륵 위에 있는 이 식을 이용해서요 밑에 있는 요 R 깎고 하라 그런 이야기거든 그치? 됐어 나머지 정리의 핵심은 핵심은 얘를 0대기 하는 걸 넣어서요 0대기 하는 값을 대입해서 수치대입법 Q3'X 이런 몫을 날려버리는 게 핵심이야 따라서 끝났네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짓은 이 문제는 나머지 정리의 문제다 왜? X에다가 2를 넣었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요 좌변은 3 P2 마이너스 4 Q2 이렇게 되겠고요 그쵸? 1 넣어주면 0뻥 다 날라가고 우리가 찾는 R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R값 어떤 상수값이죠? 1차로 나왔으니까 상수값 이걸 구하려면 P2 값과 Q2 값만 알면 되겠죠? P2 Q2 P2는 여기 있던 첫 번째 식에 구할 수 있겠죠? X에다 2를 넣어봐 1 넣었으면 P2는요 2는 0뻥 다 날라가고 3 남잖아 그렇죠? P2는 3이야 Q2는요 두 번째 식에다 X에 1 넣었더니 0뻥 다 날라가고 얼마다? 마이너스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잖아 그렇죠? 따라서 P2가 3이에요 3, 3은 9 Q2는 마이너스 이래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플러스 4 해서요 우리가 찾는 R값은 얼마다? 예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주관식 문제였네요 그렇죠? 쉽죠? 이 문제가 쉬워질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 뭐 나눴대 나누면요 어? 몫이 없더라도 몫을 잘 설정해가지고 써준 다음에 쳐다보는 거지 자 문제 쳐다본 다음에 이걸 뭘로 풀 것인가 어떻게 알값고 할 것인가 나머지 정리부터 thinking 나머지 정리 조립제법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뭐다 예 직접 나눠 수 있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죠? 어? 유형 다 필요 없고 쓰는 게 중요하다 지워버리고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문제도 봤더니 당황시 px를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7이래요 그렇죠? 아 그래? 그 다음에 당황시 x-1을 px를 이걸 또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말이에요 그렇죠? 써볼게 쓰면 다음 같아요 px가 있는데 px라고 하는 그러한 당황식을요 x-3으로 나누면 나누면 뭐가 있을까 몫이 있겠죠? 몫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설정하자고 이렇게 qx 됐어요? 나머지가 얼마야 7이래 이렇게 되겠어요 그쵸? 당황시 x-1 px여 당황시 x-1 곱하기 px여 이 놈을 이 놈을 또다시 x-3으로 나눠봤더니 나누면 뭐가 있을까 몫이 있겠죠? 그 몫을 q 얘랑 다를테니까 q' q'x라고 하자 이때 나머지 구하여라 몇 차로 나눴어요? 1차로 나눴어요? 1차로 나눴어요? 나머지는 뭐다? 상수항 r r 깎어라 이런 문제예요 그렇죠? 여전히 써놓고서 솔브하러 가는데 솔브하기를 이렇게 쓰는 게 절반이 날겠어요? 써놓고 음 하고 쳐다보는 거야 쳐다봤더니 r 깎고 아래 이거 죽이고 싶잖아 그렇죠? 이거 죽이는 것 얘를 죽여서 얘를 죽여서 여기 있던 p제수와 나머지의 관계를 살피는 게 바로 뭐다? 나머지 정리입니다 따라서 얘를 죽이자 x-에 얼마? 얼마? 3을 대입하면 되겠네 그렇죠? x에다가 3을 넣어주면요 3 더하기 1 4가 되겠고요 p3요 좌변에 이렇게 나오고 우면은 3 넣는 순간에 0이니까 뻥 다 날라가고 r 따라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요 이제 p3 값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p3 값 위에서 구할 수 있지요 여기다가 3 넣어주면 p3는 3 0 뻥 다 날라가고 얼마다? 7이란 사실 아는 거니까 7, 4 얼마다? 2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몇 번? 4번 쉽잖아 그렇죠? 쓰기만 해놓고 쓴 다음에 아 나머지 정리로 구할 수 있겠네 라는 걸 파악됐으면요 가장 간단한 여기 있던 제수가 0되는 값을 대입해서요 몫을 날려버리고 p제수와 나머지 사이의 관계를 살펴서 정답 구할 수 있다면 p의 제계를 간단한 풀이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마무리 문제 한 번 더 가도록 합시다 이번 유형의 마무리 문제 쓰는 게 절반입니다 다항식 px, qx에 대해서 px 더하기 qx를요 px 더하기 qx가 있어요 이 다항식을 더한 결과를요 뭘로 나눴어요?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4래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뭐가 있을까? 몫이 있겠죠? 그 몫을 여기 qx 썼으니까 q'x라고 할게 그렇죠? 이때 나머지가 얼마래? 나머지가 마이너스 4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음 두 다항식의 차 px 마이너스 얼마다 qx예요 그렇죠? 이 차를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누면 또 뭐가 있을까요? 몫이 있겠죠 그렇죠? 그 몫을 얘랑 다를 테니까 q2'x라고 설정합시다 설정해놓고요 이때의 나머지가 6이래요 이래 돼있어 그렇죠? 이때 다항식 px 곱하기 qx 이번에는 다항식 px 곱하기 qx 이것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몫이 있겠죠? 그 몫을 q 다 다를 테니까 3'x라고 할게요 그렇죠? 이때의 나머지를 구하라 이때 나머지 뭐야? 알값 구하라 그런 문제예요 그렇죠? 됐죠? 왜?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뭐다? 상수항 이하일 것이다 그렇죠? 알값은 상수일 거예요 그렇죠? 자 구하러 가는데 우리의 관심은 px, qx, q 뭐 1, 2, 3, 프라임 x 이게 아니라 이 r값 구하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이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은 x에다 뭘 대입해? 1을 대입하자 1을 대입하면 p1 곱하기 q1 p1 곱하기 q1 항등식의 수치 대입법 원리지 1 넣어주면 0 뻥 다 날라가고 r 따라서요 우리가 이 r값을 알려면 p1 값과 q1 값만 알아서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위에 있던 위에 있던 두 개의 조건식에서요 당연히 뭘 넣어봐야 될까? x 대신에 1을 넣어봐야겠죠 1 넣어주면 첫 번째 식은요 p1 더하기 q1 x에다 1 넣고 있다 1을 넣는 순간에 1은 0 뻥 다 날라가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고 두 번씩 x 대신에 1을 넣어주면 p1 마이너스 q1 한 다음에 이거 이퀄 한 다음에요 1 넣어주면 0 뻥 다 날라가고 6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됐습니까? p1, q1 미지수 이거 라지 x로 치환하고 라지 y로 치환했다고 봐도 되고 그냥 연립방정식에 불과해 연립방정식이다 그렇죠? 따라서 변변 더해주면요 2p1 2p1은요 날아갈 거고요 2가 돼서 따라서 p1 값이 얼마 나옵니까 1 나옵니다 p1이 1이니까요 q1은요 q1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1 곱하기 마이너스 5는요 나머지 r 값 얼마다?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주관식 문제였네 그렇죠? 가장 이제 나머지 정리 처음 들어가는 첫 유형인데 그렇죠? 유형을 여러 개로 관련놨지만 사실은 핵심은 이거야 당시 문제 당시에 나누수에 뭘 나눴어 나누면요 목과 나머지 잘 설정하시고 문제에서 주어진다 이렇게 쓰는 게 절반이야 써놓고서 이게 나머지 정리로 풀 것인가 우리가 조립제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앞서 외웠던 직접 나눠셋으로 풀 것인가를요 선택만 잘하면 되는 거다 됐습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여기까지요 Freiheit und Turns